여러분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Happy New Year 지난달에 드디어 난 졸업했어요 힘들었지만 지금 기분이 좋아요 지금 고향에 와서 좀 쉬고 있어요 그 동안 너무 바빠서 쉬어야 됐어요 네 여기 겨울인데 별로 안 추워요 오늘 자기 필요 없었어요 또 눈이 한 번만 왔어요 조금만 왔어요 한국이 많이 춥다고 들었어요 따뜻하게 옷을 따뜻하게 입으세요 또 지난주에 뉴욕에 갔어요 난 몇 번 뉴욕에 갔는데 항상 재밌어요 볼만한 곳이 많아요 이번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곳에 갔어요 저기 Madame Tussauds Wax Museum에 갔어요 왁스 박물관? 네 저기 연예인 왁스로 만든 스태츠를 볼 수 있고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하는 연예인이면 그 연예인이랑 같이 사진을 찍을 수 있어요 진짜 진짜 재미있어요 그래서 타임스쿼에 정말 볼만해요 네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저기서 그래서 You know 조심해요 네 그것밖에 조식 없어요 근데 여러분 네 Happy New Year 하고 좋은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